은팀장, 공정당가 고려해 주겠다면 이번 일 생각해볼게. 정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 제가 은팀장 한번 믿어볼게. 자, 선배님. 자, 자, 마셔, 마셔. 나는 이제 됐었어요, 땡팔, 땡팔. 나 일 안 됐었어요, 땡팔, 땡팔. 혼자서는 이 맘이 너무너무 추워. 너무 추워. 팀장, 노래 하나 해봐. 아니, 분위기 뛰어나면 팀장이 나서야지. 신청곡 받겠습니다, 사장님. 신청곡 무조건.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술은 제가 마실겠습니다. 신청곡 노래하셔야지요. 자, 빨리. 자, 자, 자! 도와, 세대ophone? 아니, 당신은 넓은 날아주게 한 개! 병을 incomes하나요? 아니, 그 poder corri." 수고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예 아 예 안해 이 불씨 떠나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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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아유 죄송합니다 팀장님λε 저 Halo workshop 팀장님 팀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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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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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방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빨리 와요 뭐 사장님들 어디에 가서 사장님들 책임줘요 아니 사장님들은 우리가 책임질테니까 팀장님 이만 들어가세요 무슨소리 하는 거야 신이 무슨 책임을 줘 진짜 못 알아봐 오오오오오 이만 사장